안녕하세요 아트리페오 온돌마루 서비스 센터입니다 소나타 n9 블랙으로 구매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단종이 됐대요 지금 촬영하는 날은 22년 5월 8일 어버이날 입니다 소나타 n9 프리미엄 등급 옵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센스 카본 카본 스포일러 스포일러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스포일러 비닐 벗기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월요일날 차를 받았는데 계속 벗기고 있습니다 남은 5 5 4 5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라인 전용 19인치 경량힐 패키지 그렇게 프리미엄 등급 칼량 에이 경남 산촌군 생비랑면돌 입니다 에 소나타 엔라인 장기 렌트로 구입을 했구요 차는 아주 맘이 드는데 저기 호 자가 조금 걸리네요 장기 렌트로 구매를 했구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125 킬로 인데 지금 차량을 길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키로 120키로 달려봤는데 아주 좋아요 제가 68년생 인데요 저하고 비슷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스포츠카는 타고 싶고 여러가지 고민 끝에 엔라인으로 했거든요 제가 탄 차가 티코, 레조, 다이너스티, 골프, 제타, 그리고 포터 제가 고심 끝에 뚜껑 열리는 차로 가려고 하다가 비용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요 제가 소나타 엔라인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200키로 정도 타본 소감은 200키로 정도 타본 소감은 유럽차 부럽지 않습니다 유럽차 못지않게 현대 소나타도 잘 만드네요 그리고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 스포츠카도 타고 싶고 가족들도 태워야되고 나름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차 잘나가구요 안전하고 느낌이 유럽차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아트리페어 온돌마루 서비스센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